여기가 방타앞에 저 타라고요 아 철거 하나 건물이 안보이는데 행복특청인가 뭔가 든다 그러는데 여긴 단독교 삼거리 그쪽이 강매역쪽이고요 강매역쪽이고요 강매역쪽이 강매역쪽이 강매역쪽으로 부ступ하는 강매역으로 으 으 뭐 좀 돌아가 볼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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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감매역으로 기차가 지나가네요 아...감매역 주산복합 용지 대토보상자 뭐지 저쪽이 브람산 지작물조사 별사반데 경춘선이구요 저기 감매동 저쪽에 벨레역 앞쪽에 신고선 조상복합인가 건물 짓고 있네요 경춘선 여기가 술막사거리 여기 벨레동 여기 감매신고시 여기 여기는 너무 도로가 너무 짧습니다 저 앞쪽은 포천구리호속도로구요 철조만 봐봐 저기 아파트 벨레역 앞에 도착복합을 좀 많이 올라갔네요 언제 좀 안고 올라갔죠 벨레역 앞쪽 103동 103동 1식으로 2식으로 아멘 104동